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의 진행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팅 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상담이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봐드리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드려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오늘도 역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코스피는 0.18%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 정도 이렇게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가 조금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가 약간 보악권으로 살짝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나 FOMC가 잡혀 있습니다. 미국 FOMC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게 자명한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0.25% 올리고 난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연중과 파월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은행 사태들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은행이 있는데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이 되었다고 하죠. 그 정크라는 말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준으로 지금 신용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은행의 신용도가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돈을 맡기기가 조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더군다나 SVB는 이제 나스닥에서 너 상장 폐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SVB가 파산된다면 파산한 거에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다 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들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관들과 다양한 기업들도 투자가 되어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못 찾게 된다면 그건 어쨌든 정부에서 전액 보장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한 거는 사실이긴 하나 그로 인해서 생길 파급 효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길게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장세가 약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또는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금 오산입니다. 이 내용들은요 사실 길게 보았을 때 장기 아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급등이 나오고 빠지기도 하고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지수는 하락 쪽으로 조금 바닥 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2500까지 다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도요. 2200포인트를 지금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테마주들이 계속 급등 나오고 기술주들은 계속 요동을 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은행이 파산을 하든 경제 위기가 오든 말든 테마주는 테마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을 한번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렇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거품으로 만들어지는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하락으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제 예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여기서 약간 빠져내려갔을 때 이 단기적인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짧게 본다면 해결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려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거고 단기적인 상승장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짧게는 한 2, 3개월 길게면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상승장 같은데 저 상승장 때 우리는 최대한 수익을 내거나 최대한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오늘 뉴스를 본다면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8조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도요. 삼성전자랑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8조에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저점을 잡고 저기가 바삭이 될 수 있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8조라는 적자가 난다면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삼성전자도 결국은 단기적인 저점을 그런 악재를 딛고 일어날 만한 어떤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거나 밑으로 조금 충격이 오거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겁먹을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삼성전자가 이 자리 지금 5만 5천원부터 해서 6만 5천원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추에이션 약간 그런 모양을 만들어 준다면은 7만원 정도까지나 7만 5천원 정도까지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수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적자가 심하다.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가 재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에서 뚝 떨어졌다. 이 말은 결국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고 들고 있던 분들이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홀딩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적자 해소라든가 반도체 재고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게 될 것이나 조금 길게 본다면 약간 향후 한 2년, 3년을 본다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점을 지금 당장 눈앞에 몇 개월과 앞으로 당장 올 몇 년 뒤를 같이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큰 목적지는 저 하락인데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상승이 보일 수 있겠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도로를 여러 개 타는 거 알고 계시죠?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중부 내륙 탔다가 중부 탔다가 영동고속 탔다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그 시점에 당장은 영동고속도로를 탈 수 있지만 부산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어? 강원도 갈 게 아닌데 왜 영동을 타죠? 라고 물어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과 앞을, 먼 미래를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당장 눈앞을 본다면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 관점이 훨씬 유리하고 새로운 종목을 잡고 사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잘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인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전진이 뭐니, AI 관련진이 뭐니 급등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매수가를 낮추고 내가 어떻게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이거는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엎을까? 추가 매수를 할까? 하면서 약간 교통정리를 빨리빨리 해놓으시면서 내 계좌정리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계좌정리가 굉장히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죠. 021-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인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잘라야 되는 종목인지를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화신. 화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만원에 25%예요. 만원에 25%예요. 네, 일단 지금 굉장히 고가에서 사시고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잘 모르고 그냥 샀어요.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네, 주식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큰일 날 행동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급등 나와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올라와서 버티다가 힘을 잃으면 여기가 이제 막차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막차가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얘는 다시 2,5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증가하고 좋아졌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적자에 비해서 흑자전환하고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가만히 되어가지고 2,500원짜리가 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배터리 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과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승세에 힘을 입어가지고 슈팅이 최근에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다시 5,000원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이 자리가 항상 막차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은 필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고가는 거 알고 계세요 했는데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고가에서 우리가 매매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요. 손절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가에서 사서 물리게 되면 정말 반토막까지 가져갈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고 내 계좌는 점점 박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가에서 매매했을 때는요. 고점에서 빠르게 손절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만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한 5%대, 3%대까지는 손절 라인 잡아놓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게 9,700원짜리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9,700원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고 일단 한번 팔았다가 상태를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든지 떨어지면서 사든지 약간 뒤에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700원이 밀리면 손절하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고가, 신고가를 이렇게 쓰고 돌파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2차전지라든가 자동차 부품 테마들의 시세는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거 만 2,000원이나 만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막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내가 오기를 부르면서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빨리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더 현명할까요? 그래서 먼저 만 1,500원에 갔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막차일 수도 있다면 가져가는 게 그렇게 안 팔고 오기를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조금씩 팔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안 팔고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할까요? 11,000원부터 12,000원까지 수익을 챙기면서 분할 매도를 조금조금씩 팔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내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막차일 수 있고 이거는 사람들의 광기로 만들어지는 시세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매수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그런 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왔을 때 올바르게 챙기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네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12,000원이 됐든 12,500원이 됐든 11,500원이 됐든 이번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3분의 1씩이든 4분의 1씩이든 매도를 꼭 하셔서 수익을 다 챙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화 네트워크고요. 삼화 네트워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그 3,500원이에요. 30%입니다. 3,500원의 30%요? 네, 네. 일단은 삼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30% 비중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리지만 올라가면 내려가요. 올라왔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산을 보면 올라갔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안 사야 되는데 맨날 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지금 8년째 이야기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샀어요. 항상. 이것만 고치면 정말 좋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비중이 너무 많고요. 30%면 너무 많고 추가 매수가 안 되지만 삼화 네트워크는 일단 여기서 만에 하나 내려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요. 내려갈 때 내려가는 폭이 저기 2,000원이나 1,5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 회사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이런 드라마 제작부터 해가지고 연예 기획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다시 지금 올라갈 가능성 올해 아마 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영화관도 이렇게 또 오픈이 되고 그러면 컨텐츠 많이 만들 거고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이런 데가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메리트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높다라는 말을 위에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 사면 올라갈 때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올라왔을 때 샀으니 다음 상승까지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전 찾는 데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본전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걸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단추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보다는 본전 찾는 데 계획을 짜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만약 2,5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면요. 그다음 상승 때 아마 3,500원 해서 운이 좋으면 4,500원까지 그때 시세라든가 분위기가 좋으면 4,500원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때 3,500원부터 비중을 빨리 줄이시면서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과 본전을 빨리 챙겨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오고 나면 4만 네트워크를 다시 투자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사라고요? 올라왔을 때 사는 겁니까? 내려갔을 때 이번에 좀 싸게 사는 겁니까? 내려갔을 때 싸게.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타이밍이 좀 이상한데 샀기 때문에 손실과 손실 중인 거고 본전 찾는 데 급급하지만 다음에 싸게 산다면 수익 내는 데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지금은 본전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다. 그러니 홀딩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강원랜드요. 강원랜드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2만 5천원에 20% 2만 5천원에 20%요. 네. 일단 강원랜드 2월 달에 제가 아무튼 리오프닝 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카지노나 뭐 디테일이나 하다가 제가 강원랜드를 내가 제가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쭉쭉 빠지길래 네. 저번 주에 제가 제가 추가를 좀 매수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폭시만 해가지고 제가 추가를 좀 매수해가지고 조금 과학과 생각하다가 제가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이래서 다른 상담자들이 이야기를 안 들어요. 지금 뭐 2월 달이 리오프닝인 줄 알았고요. 뭐 지금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할까 싶고요. 다 틀린 이야기예요. 상담자 이야기 잘 안 듣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들을 이유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리오프닝 주가 아니었고 살 이유가 없었고 샀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해석과 분석이 없고 주가 떨어지니까 그냥 단순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건 사실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2만 5천 원에 사셨다 하더라도 지금 떨어진 이 자리는요. 뭐냐면요. 아주 좋은 자리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원랜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뉴스가. 보셨어요?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는? 번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야기 나오고 하죠. 거기다가 지금 방문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그냥 쇼라고 부릅니다. 쇼. 왜냐하면 방문객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매출이 증가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얘가 수익이 증대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다시. 그리고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죠. 4천억까지 떨어졌던 게 1조 2천억까지 늘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회복도 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회복이 더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게 아니라 더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디다. 그 말은 이게 코로나 때 터졌던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급등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뺄 이유가 사실은 없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회복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4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떨어진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쇼를 한다고 했을 때 당장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면 바로 급등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잘 없고 밑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나 안 잡나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지난주에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움직이는 거 다음 주에 움직이는 거 이번 달에 움직이는 거 다음 달에 움직이는 거 좀 충분히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시청자님은 이미 비중을 20%나 사놨기 때문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최소 40%에서 50%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배짱과 깡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추가 매수라면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그 추가 매수 했다 해서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예. 물론. 없겠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 더 물리게 되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느냐는 제가 견디는 게 아니라 누가 견뎌야 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분석과 그 정도의 확신이 있으셔야지만 추가 매수가 지금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17,000원부터 2만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거 한두 달 정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저는 과감하게 할 겁니다. 과감하게 한 50%대까지 아마 늘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늘렸는데 이게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15,000원이나 만약에 12,000원까지 내려가면서 또 저런 쓸데없는 뉴스와 쓸데없는 분석과 저런 쓸데없는 증권사의 발표로 인해가지고 또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100% 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저는 그런 증권사들과 저런 리포트들과 저런 분석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회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만 싸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뺏고 싶은 의도인 것 같은데 왜 뺏으려고 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뺏으려고 하는 행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자리는 무서워서 팔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고 충분히 여유를 주면서 추가 매수를 하긴 하되 시간을 좀 끌고 가져갈 필요가 있고 내려가면 오히려 저는 풀베팅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되셨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참 고마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잘 드렸으니까요. 그 전략대로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쿠브 엔터요. 다시 한 번요. 쿠브 엔터요. 쿠브 엔터요. 네. 네. 매숫가람 비중이요? 21,000원에 10%요. 21,000원에 10%요. 네. 하필이면 왜 올라올 때 제일 꼭대기에 샀을까요? 그게 물렸어요. 네. 주식을 위에 사게 되면 수익이 안 난다고 제가 지금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V에 나와서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위에 올라올 때 사면 수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쿠브 엔터가 이거 위에 올라오면 사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아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죠? 아마 시청자님도 여기서 올라갈까 봐 산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 딱 하신 자리 보면 여기 21,000원 자리 딱 보세요. 최근에 만들어진 네모를 그려볼게요. 최근에 만들어진 빨간 네모 선에서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매수가는 까만 선입니다. 어딘 것 같아요? 까만 선이요. 까만 선이면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에요. 그럼 까만 선이 지금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여기가? 최근에 지금 한 6개월 동안 움직였던 주가의 움직임에서 얘가 지금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까만 선이 위에요. 그러니까요. 위에 샀는데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물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물리를 다 자리에서 뭐 좋다고 하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저렇다고 하니까 샀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뭐 이렇다고 하니까 저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마스크 안 나니까 뭐 큐브엔터니까 엔터주 좋다니까 이런 걸로 사면 안 된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비싸게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리에 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우리 약장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바가지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다고 하니까 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사니까. 안 좋다고 하면 누가 바가지를 쓰고 누가 사기 당하겠습니까? 좋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고 좋다고 하니까 바가지를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청자님이 이거 뉴스 보고 TV에서 보고 전문가가 좋다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안 보고 산다니까요. 시청자님 어디 마트 가셔가지고 그렇게 쇼핑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하는 방식과 쇼핑을 하는 방식은 똑같다. 무조건 어떻게 사라? 비싸게 싸게. 비싸게 싸게. 비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 사야 될까요? 싸게요. 맞아요. 그럼 비쌀 때가 언제입니까? 좋다고 하면 비싼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담자 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잘 안 듣는다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산 이유는요. 전문가가 좋다 했어요. 친구가 좋다 했어요. TV에서 좋다 했어요. 엔터 주고 날아간다 했어요.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다 바가지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사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사면 됩니다. 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떨어진 여기가 바닥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사야지 라고 하는 돌파 지지 반등의 개념으로 우리가 매매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애초에 사면 애매한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2만 천 원짜리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2만 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또 저기서 2만 2천 원 뚫고 못 가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네. 일단. 맞아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얘가 또 떨어질 수 있고 1만 8천 원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만 2천 원 뚫으면 2만 4천 원, 5천 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뚫지 못하면 매도, 뚫으면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애초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좋으면 이렇게 사면 돼요. 아이고 이게 좋다고 그러면 2만 2천 원이 아니라 나는 1만 8천 원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다음엔 그렇게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 1만 8천 원은 2만 1천 원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1만 8천 원 샀으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사지 마라 이야기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다시 전화번호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진 것 같기 때문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면요. AP 시스템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2만 2천 7백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이 조금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AP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기업은요.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줄었지만 뭐 어쨌든 회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겨먹고 있다. 그러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큰 특징이에요. 근데 아마 시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어 있는 이 상태. 9천억까지 올라왔던 이 영업 매출이 4천억대, 5천억대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게 이런 아몰레드와 LCD, 디스플레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AP 시스템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대장주겠죠. 바닥에 있죠. 올라오질 못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했죠.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비싸다라고 이야기했죠. 남들이 좋다고 하면 그게 비싸니까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그럼 반대로 뭘까요?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고 무시하는 기업들은 뭘까요?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AP 시스템과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면 욕먹고 에이, 그런 걸 왜 사라고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사놔야 돈을 법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제가 상담할 때 여기 떨어졌을 때 살아있죠. 포시마크 인수했을 때. 근데 지금 올라와 있죠. 더군다나 2018년, 2019년에도 사라고 했을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팔아래 했더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죠.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사람들은 좋다고 하니까는 다 좋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좋다고 하는데? 라고 비난을 하고요. 여기도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데 너는 왜 좋다고 해?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머물다고 올라오니까 그 바로 안 올라올 줄 알았다. 라고 하지만 결국 올라가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AP 시스템이 딱 그런 기업이라 생각해요. 좋은 기업을 상담을 주셨고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고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래쪽에 만약에 15,000원까지 내려가면 이게 저점인 걸 확인했습니다. 내려가면 아마 안 좋다고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편안하게 하시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 동안 주식 보지 마시고 AP 시스템 보지 마시고 그냥 볼 일. 직장 다니시면 직장일, 가정이 있으시면 가정 돌보시거나 친구만 할 거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얘는 올라가서 남들 비난했던 사람들이 배 아파서 따라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매매합시다. 아시겠죠? 폴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15,000원의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신세계가 올라와 있네요. 신세계 23만 5천원의 매수를 하셨고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얘가 조금 안타까운 게 바닥 부근이긴 한데 바닥을 무너뜨릴 것 같은 흐름으로 지금 약간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차트로 보여지는 바닥은 2020년에 만들어졌던 저점이죠. 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 자리가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쇼핑이 확실히 줄었죠. 800억 영업이익이 났으니까요. 그러나 보복 소비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5천억, 6천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싼 거를 많이 사서 그냥 편안하게 입어야지 해서 뭔가 이제 나갈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 모임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어차피 나갈 거 한 번 나갈 때 좋은 거 입고 나가야 되겠다. 좋은 가방 들고 나가야 되겠다. 좋은 구두 신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을 노리는 백화점 마케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해 볼 때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한 이 기업이 안 갈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이 AI 관련주와 뭐 챕GPT 뭐 이런 데 지금 기술주에 관심이 너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기업들에 외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고요. AP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대신에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계속 이렇게 무시한다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지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게 전혀 없다. 근본적으로 좋은 기업은 결국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떨어진다면 저는 18만 원대가 지난 2017년과 16년 때의 저점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 19만 원대, 17만 원대에 내려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고 그 자리가 아니면은 이 자리는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27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가지고 가시는 동안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가오 미래를 지금 뭐야, 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갈 걸로 생각하고 샀는데도 오늘 빠지니까 네, 지난주에 사셨죠? 예? 지난주나 오늘 샀어요, 설마? 아니요, 어제 샀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만 원에, 종가에. 네. 네. 그러면 시가 떴을 때 팔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가 떠서 팔지. 아니, 이렇게 단타도 못하시는 분이 왜 단타라 하세요? 아니, 올라갈 걸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올라갈 걸로 생각해서 잘 팔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 우리 시청자님 혹시 덤블링 하시고 서커스 하세요? 아세요? 예? 그 TV 소리를 좀 다 줄여볼게요, TV 소리를. 지금 TV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TV 소리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혹시 막 앞구르게 하시고 뒷구르게 하시고 외줄 타게 하시고 공중점프 하시고 그런 거 하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죠? 왜 안 합니까? 안 하죠. 위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잘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문제가 굉장히 커요. 뭐냐 하면 비중이 50%나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단타를 잘하시는 분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비중이 50%나 들어갔는데 시가 떴을 때 매도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수익을 챙기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 것 같다 생각하셨는데 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갈 게 아니면 단타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 상담자의 입장으로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시청자님이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청자님이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상담을 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님 상태는 이런 종목에 단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고 저 어떻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시청자님이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서 매매하는 게 능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조언을 드리는 게 제가 가진 전문가의 소명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가격 9,940원이든 50원이든 60원이든 9,900원이든 뭐든 간에 비중을 지금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다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아, 팔아요? 네.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파는 거예요. 10%만 남기고 90%를 팔아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요. 전화 끊자 말자요. 나머지 10%로 뭐 하냐면요. 단타 연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단타 연습을 차트 보니까 어때요? 올라오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파동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일선이... 네.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5일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드리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서 손절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일선이 무너진다면 손절해도 상관없습니다. 11선이 무너질 때 손절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고점 해보세요. 아... 전고점 해보세요. 전고점. 네. 고점. 고점. 전... 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고점이 보통은 손절 라인이 되고 저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 무너지지 않으면 들고 갔을 때 다시 수익권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까요 하면 전고점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려면 비중 50%로는 안 됩니다. 90% 팔아내고 나머지 10%만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아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연습을 10%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한 50만 원 이하로 연습부터 먼저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실이 계속 커집니다. 그 손실을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고점인 9,500원 언저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되 지금 당장 90% 매도하시라. 그리고 나머지로는 조금 가져가시면은 가온 미디어는 이렇게 지금 추세상 올라갈 수 있고 시세 아직 한 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세를 챙겨내려면 9,500원까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로만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11,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수익보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지금 경험이 부족하신 거예요. 네. 경험을 쌓아봅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네.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00원에 500원의 손절 의견 드리고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가 지금도 연결이 끊겨 있는데요. 잠깐 기다려주시면은 항상 전화를 받으시면은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끊지 마시고 기다려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유튜브에 채팅에 올라온 종목이 있을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인선 ENT가 올라와 있습니다.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인선 ENT가 다른 이 기업도 사실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폐기물 처리업체잖아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냥 길거리 도로에서 한번 보시면은 초록색깔, 엄청 초록색깔 트럭 지나가다 보면요. 한글로 인선, 그리고 영어로 ENT 적혀있는 그런 차들 많이 보일 겁니다. 폐기물 처리 그런 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택배도 많이 시키고 물류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니 뭐니 이런 거, 풍력발전이니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건설업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주가라는 것은 파동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한 흐름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지금 하락은요. 앞에 보여줬던 이런 하락들과 저는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앞쪽에서의 이 하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40%나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하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 빠진 자리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길이로는 굉장히 여기가 뒤쪽이 위쪽이 더 긴 것 같아 보이지만은 똑같은 하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기준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얘는 파동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 파동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파동 아래쪽까지 와 있을 뿐인 거고 이 아래쪽부터는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러면 9,200원이란 매수가가 어딘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할 지연정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냐 내려갔다 올라가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올라갈 때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갈 것 같으면은 내려갔을 때 매수가만 잘 낮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그대로 들고 가시고 추가 매수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7,000원대 거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7,000원대에 추가 매수 한다고 생각하고 홀딩하고 가져가시면요. 이 기업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우상향을 저는 더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우상향 잘 올라오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빠지나요가 아니라 앞에도 항상 그렇게 40%씩 박살나고 빠지면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 여기가 기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빠지는 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9만원의 40%랑 1,000원의 40%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들을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 7,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려 아연이고요. 고려 아연이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59만원의 10% 있습니다. 59만원의 10%? 지금까지 제 상담들을 많이 보셨나요, 혹시? 네.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수익 날짜리는 아닌 거 딱 알고 계시죠? 자기가 샀던 매수가가요? 네. 잘못된 매수가라는 거 딱 알고 계시죠, 그렇죠?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이렇게 천장이 있고 아래쪽으로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굴 탐험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 어때요? 위 천장이 있고 아래 바닥이 있죠, 그렇죠? 그 동굴 따라갔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동굴을 따라가지고 지금 제가 그리는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위의 폭과 아래 폭을 이렇게 보면 약간 동굴 탐험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파이프 라인 안으로 이렇게 해서 쭉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린 이 파이프 따라 움직일 때 어느 자리에서 사는 게 수익 내기가 좋을까? 제발 한 번만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돈 벌려면 아래쪽에 사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보통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면요, 위에 올라왔을 때는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뉴스가 다 그래요. 내려가면 안 좋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못 사요. 올라가면 사요. 왜?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할 때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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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좋다고 할 때 사가지고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면 물려가지고 또 고생을 하는 길만 남은 겁니다. 지금 이 파이프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파이프 통로, 그런 통로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50만 원대가 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요. 문제는 고가 놀이를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락세로 전환되면 40만 원대까지 다시 밀려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큰 통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대까지 움직여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정말 좋고 앞으로 철강이라든가 아이언 이런 것들도 지금 영업이 상당히 좋아진 건 맞는데 경기 침체기가 오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도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의 변형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저거 만들어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요. 차트 교과서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 나오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변형이 되면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우리 주먹 모양 있죠. 여기 보면 중간에 두 개가 높잖아요. 주먹이 이렇게 보시면 자신의 주먹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먹 모양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하락을 깊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52만 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잠깐 올라갔다 빠질 수 있는데 그 잠깐 올라갈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56만 원 선부터는 타협보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꺾게 된다면 주먹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안 좋은 모양이 되는데 주먹 모양 만들어진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전력 보도록 할게요. 주먹 모양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위쪽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온 이 형태. 약간 주먹처럼 안 생겼습니까? 네, 그렇네요.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의 변형이에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주가가. 저런 모양이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 쭉 보니까 아, 이거 잘못 들고 가면 내가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 예. 아주 골짜기, 큰 골짜기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보통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애초에 사서도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차트를 잘 보시면서 52만 원 지지가 된다면 위쪽으로 단기 반등 줄 텐데 그때 한 56만 원 선 올라올 때 더 이상 가지 못하면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 이런 거 제발 좀 사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손실 좀 각오하시고 나오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실까요? SK스케어. 네. SK스케어 4만 9천 원에 5%요. 4만 9천 원에 5%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제가 SK스케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회원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고 SK스케어라는 이 기업은요. 도대체가 왜 상장했는가, 뭐 하는 기업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업이 SK텔레콤부터 해갖고 인적 분할해갖고 설립이 되었다 해가지고 인적 분할 상장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승인을 받으면서 지주회사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SK스케어가 SK 관련 어떤 기업들의 지분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맞고 지주사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주사가 있어요, 이미. SK라는 모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K스케어는 도대체 지주사니, 지주사가 아니니 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SK라는 회사가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SK스케어 및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볼까요? 하이닉스 알고 계시죠? 네, 네.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보니까 SK스케어가 이거 지분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누가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SK케미칼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러면 SK, SK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SK에 보면 바이오팜은 또 누가 들고 있습니까? SK가 들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그러면 SK를 또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이런 건 또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건 또 최창원 씨가 들고 있네요. 이건 아니네, 잘못 봤네요. 자, SK 봅시다 가면. 그러면 SK를 쭉 보게 되면 리츠도 보니까 SK가 들고 있고 SK 스퀘어가 들고 있는 건 하이닉스밖에 없네요, 그죠? SK 텔레콤은 또 누가 들고 있습니까? SK입니다. 그러면 SK가 지주사입니까? SK 스퀘어가 지주사입니까? SK가 지주사.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왜 상장한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SK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간다고 회사 입장에 좋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상장을 시켜가지고 시장에 있는 돈들을 한번 빨아당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자기들 회사에서 쓸 거 아닙니까? 투자 자금으로요. 그러면 기업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근마켓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거래하고 있다 해서 나이키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상장 회사가 필요했는데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SK 스퀘어가 상장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회사가 그냥 하나 상장띡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를 산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 좋다고 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상장시킨 걸 사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상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상장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상장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들고 있다고 보니까 하니까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주산지 뭐 하는 회사인지 하고 있는 회사가 제대로 되고는 있는지 SK 하이닉스가 그냥 뭐 회사로만 딱 있는 것뿐인 건데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지가 하고 있는 회사가 뭐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배구조 형성하고 있다는데 SK가 지배구조 제일 급한 왕인데 얘는 뭐 하는 회사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도 사고 보니까 후회, 사고 보니 후회되는데 항상 사고 보고 후회하면 안 돼요. 사기 전에 알아보고 샀으면 이런 기업 절대로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스퀘어가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불분명해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삼성전자 오늘 아까 시황 때 설명해드렸지만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체가 단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올라갈 때 이거는 장기 투자를 기만한 기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만큼만 올라와도 팔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45,000원이나 45,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이 회사 상장된 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SK 스퀘어 들고 있는 모든 다른 상담자분 다른 시청자분들도 제발 이거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럼 얼마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얘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이거 진짜 이상한 회사 같거든요. 아 근데 프로테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아니요. 저는 이거 반등이 한 번 있을 거라 보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보고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좀 이상한 기업들도 상장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신규 상장도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아까 상담도 보셨죠?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그게 아니라 항상 내려왔을 때가 아니라 반등 나가는 걸 보고 반등 폭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손절하거나 매도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 보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에 많이 빠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과 같은 장은 어때요? 많이 내려온 장이죠. 이렇게 내려온 장사에서는 손절보다는 홀딩이 훨씬 유리하고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가는 걸 보면서 나오는 폭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손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수익이 나는 어떤 상승장에서 매도하시는 습관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매도 하락 매수라는 말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에 쓸데없이 파는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들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도 관망하는 하루가 되시면서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